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0초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8초 뒤, 7초 뒤, 5초 뒤, 3초 뒤 카운트다운 하고 있고요. 출구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자, 반응은 어떨까요? 자, 양당 모두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서로 이겼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박빙으로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화면 조금 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당 화면 보고 송영길 대표 격하게 좋아하는 모습 엄지척하고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지금 웃으면서 여유 있게 자, 이 반응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채널A가 예측한 예측조사 결과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격하게 우상호 의원 좋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갸웃갸웃 자, 지금 현재 분위기들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선거 상황실 분위기 자, 지금 초반에 서로 이겼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환호를 하는 모습이 관측됐고 지금 차분하게 이 결과를 해석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 두 분 다 웃고 있는 반응 그리고 박수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이 미묘한 반응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마도 출구조사 결과가 한쪽에게 기울여져서 이겼다라고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도 바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반응의 차이도 좀 읽힙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수를 치는 모습이 좀 길게 관측되기도 하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차분한 반응 속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초박빙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도 초박빙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자의 이름을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추미애 전 장관은 어딘가를 좀 가리키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도 발표해 드리겠는데 자 일단 조수진 의원님 양당의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득표율이 적게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차분한 것 아닌가 출구조사 결과가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당초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추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선 여론조사들이 상당히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3월 3일 날 단일화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추이도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투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화면을 봤을 때는 많이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결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깻잎 한 장 차이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반응을 봐서는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매체들마다 결과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체의 결과에 특정 정당이 반응을 보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결과들이 지금 다르게 예측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신중함과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 집계 중에 있습니다. 계산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양당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체들마다 발표한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당 어느 당도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를 양당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는 그간의 여론조사 추이와 그리고 오늘 투표가 이루어졌던 곳에서의 관측 조사 결과까지 합계돼서 더욱더 정확성을 높인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지금 계산 중에 최종 계산 중에 있습니다. 과연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지금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다른 매체들은 다 발표가 된 것 같고 저희 매체들, 저희 매체의 결과 기다리고 있고 매체들마다 만약에 결과가 갈렸다면 지금 마지막에 발표되는 저희 예측 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 지금 발표할 텐데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출구 조사 결과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계가 됐습니까? 아직 집계가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파 A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여러 가지 계산의 툴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집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집계가 되는 즉시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좀 묘해졌어요. 지금 매체별로 예측한 결과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 박빙 속에서 혼전 양상이에요. 그 가운데에 저희가 지금 최종 계산을 하고 있는 예측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아마 양당의 반응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A는 이번에 알파 A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정확성과 결과의 정교함을 조금 더 저희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 집계 중입니다.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 준비가 됐습니다. 최종 결과 저희 채널A는 과연 누가 몇 퍼센트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채널A는 윤석열 후보가 47.6%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6.6%로 득표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이고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박빙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구 조사를 하더라도 사전투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한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50%가량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조사 하나가 확실하고 단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채널A의 예측으로도 윤석열 47.6%, 이재명 46.6%로 지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저희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측 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 47.6% 이재명 후보 46.6% 득표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이 됐습니다. 양당의 반응, 양당의 반응 지금 생방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양당 당사 화면 다시 한 번 갔다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양당 당사도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채널A는 47.6% 46.6% 1%포인트 차 지금 대체적으로 누가 비단 1%라고 앞선다라는 결과가 혼전인 상황에서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까지 지금 양당이 봤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반응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님 지금 채널A는 47.6% 대 46.6% 지금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 안 된 예측 조사라는 거죠? 어찌됐든 아마 이번 결과는 바둑으로 보면 아마 개가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후보는 후보 선출되고 나서 컴패션 효과를 크게 보고 저희 그때보다 저희가 그때 한 10% 뒤져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조금씩 그려왔거든요. 그러다가 투표율 한 일주일 앞두고 그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각이 좀 커졌죠. 대신에 우리 윤 후보님은 지속적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데드크로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조사의 결과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의 마지막 결집도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우 의원 의견 들어봤고 김재현 전 최고위원께도 잠시 후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A 예측조사 결과 권역별 데이터도 지금 저희가 추산이 됐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권역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수도권은 이재명 후보가 47.5, 윤석열 후보가 46.3회 박빙의 결과가 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전체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7.6, 이재명 후보가 46.6이었습니다. 다음은 충청권입니다.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충청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9.5%, 이재명 후보는 44.8%로 4.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충청권이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윤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그렇다면 호남권에서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83.7%,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지금 12.2%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 예측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의 10%를 넘었던 기록보다는 많은 표가 되겠고 이준석 대표가 예상했던 것과는 한참 못 미치는 스코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남권입니다. 영남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2.6%로 승리할 것으로 채널A는 예측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영남에서 32.0%의 스코어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강원 제주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채널A 예측 조사 강원 제주, 윤석열 후보가 49.6%,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2.4%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전국, 전국 예측 조사 결과 전국 결과 윤석열 후보가 47.6%, 이재명 후보가 46.6%로 깻잎 반장 차이, 깻잎 반장 차이 김재현 전 최고위원님, 김재현 최고위원님 저희들의 예측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좀 많이 긴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1%, 1.0%죠. 1.0%가 앞선다는 조사가 사실 사전 투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전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국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수 진영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를 걱정하면서 투표를 좀 덜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더욱이 또 민주당 쪽에서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결집해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는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당 모두 결과는 우리 당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저희들의 예측 조사 결과 결과적으로 47.6 대 46.6의 결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초박빙의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상황이겠고요. 예측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1%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그 퍼센트 차이가 1%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끝날 때까지 승부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채널A의 예측 조사 결과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2.6% 이재명 후보가 32.0%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47.6% 이재명 후보가 46.6%의 결과가 예측됐고 강원 제주에서는 윤 후보가 49.6% 이 후보가 42.4%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승부처라고 하는 곳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투표 성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스윙버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수도권 그중에서는 서울 기종안의 여론조사를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하시러 근접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경기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이 터전이 닦여있다라고 하는 내부 평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만 어느 정도 좁혀진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좀 승부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예상치로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좁혀졌다라는 것을 저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이 좁혀졌다라는 것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선관위에서 제공받은 12만 개의 안심번호를 통해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 결과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는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 결과를 반영한 최종적인 예측 수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의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투표가 반영되었다면 전국적으로 1%포인트의 격차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 아주 격전이었을 때는 1%포인트 이하의 격차도 있었거든요. 저는 채널A를 믿습니다. 믿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의 결과도 저희가 지금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 지상파에서 발표한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출구조사가 사전투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과연 사전투표의 민심이 출구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의원님 채널A의 예측대로라면 1%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 결과거든요. 네. 우선 끝까지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김재현 최고위원이 말씀한 대로 저도 채널A의 공신형을 믿습니다. 부담스러운데요? 이러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성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 골몰했던 위선과 내로남부를 심판하자는 기류가 어느 때보다 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개인기 하나로 버텨온 거거든요. 조직도 없고 그리고 세금 폭탄이라든지 집값 폭등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거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할 부분이 많다. 정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아까 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선진을 한 것 같습니다. 32% 정도 얻었고 저희가 불리하다고 예상되었던 수도권에서 거의 박빙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아주 현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거가 시작됐을 때는 정권 교체 분위기로 한 13 내지 14% 저희가 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권 교체를 해서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금 생각한 끝에 그래도 검증받고 준비되어 있고 일 잘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리더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오차범위가 어떻게 되죠? 오차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6대 40.6의 결과로 예측이 될 것, 저희 채널A 예측 조사 결과 말씀드리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47.5대 46.3으로 초박빙 판세 중에 이재명 후보가 1.2%포인트 수도권에서 앞설 것으로 저희 채널A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 수도권 결과에 대해서 양당의 의견도 한번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님, 수도권에서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1.2%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수도권, 물론 역대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좋은 압도적인 결과였던 것은 굉장히 드물었긴 하죠. 그런데 저는 저 수치는 채널A를 좀 믿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믿지만 수도권 수치는 믿기 싫다. 왜냐하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가장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가장 힘들어지고 또 서민들의 삶을 파탄시킨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심이 크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서는 폭발적으로 현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컸고요. 그것이 지난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심으로 나타났거든요. 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로서의 현금 뿌리기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좀 뒤진다니까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저 판단은 저는 채널A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번엔. 그러니까 뭐냐면 역대 대선에서 수도권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중도층이 가장 많은 것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투표 성향을 보면 중도층은 마지막에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심판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중도층이 투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호소력 있게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업적과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 유능하다라는 것,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스윙버터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근접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조사 결과, 권역별 결과, 그다음에 전체 결과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되면 짚어드리겠고. 조수진 의원님. 저는 이번 선거 막판으로 들어올수록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채널A의 수도권 결과에 대해서 우려했던 결과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각 선거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세포조직이라고 하죠? 뛰는 분들이 기초의원분들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어떤 조직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조직이 와해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조직 위력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거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들이 결집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아파하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여하튼 전화로서 지인들에게 독려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전화, 독려 전화를 하루에 6번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하는가. 그거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통렬하게 사과드립니다. 지금 저희 하단을 보면 연령별 예측 조사 결과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A 예측의 전체 전국 예측 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47.6, 이재명 후보가 46.6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채널A 예측 조사 권역별 예측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예측 조사는 사전 투표의 민심까지 반영한 결과다 말씀드리겠고 투표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47.5, 윤석열 후보가 46.3,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5,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4.8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호남권, 이재명 후보가 83.7,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2.2%의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영남권 결과 윤석열 후보가 62.6%, 이재명 후보가 32.6%, 이재명 후보가 32.0% 예측됐고요. 그리고요, 강원과 제주 지역의 예측 조사 결과 윤석열 49.6%, 이재명 42.2%. 그래서 전국 윤석열 47.6%, 이재명 46.6%의 결과가 저희들은 예측됐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어땠길래 양당의 반응이 이렇게 혼전일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48.4%, 이재명 47.8%. 굉장히 적은 수치 차이로 경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6%포인트 차이겠군요. 0.6%포인트 차이로 경합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김병호 고객님, 지상파도 경합이고 채널A도... 채널A가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1%포인트 차이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채널A를 믿는답니다. 지금 굉장히 혼전이에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두 가지 측면을 봤다고 봐요.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분명히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갈 거냐. 그거를 균형적으로 국민들이 봤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초반에는 미래보다는 과거에 대한 평가 위주로 봐왔고 또 그게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의 절절한 호소가 국민들한테 먹혔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해야 되느냐. 이런 큰 그림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준비를 잘해왔고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메가플랜을 그리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보다는 미래를 갖고 누가 더 잘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6 내지 1%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느낌은 트렌드라는 측면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진영의 결합,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오차범위 말씀 안 하셨지만 오차범위 내기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상파에서는 경합을 예측한 가운데 출교조사 결과 0.6%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선 상황 속에서 경합세를 예측했고 저희 채널A 결과도 경합세를 예측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앞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개폐방송을 하는 저희로서도 당혹스럽고 양당과 아마 후보들도 상당히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확실하게 강력하게 당선될 것이라고 결론 짓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번 개폐방송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박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연령별로 과연 누구를 지지했을지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연령별 선택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령별 예측조사 결과인데 18세에서 29세 가장 젊은 연령이 제일 위 상단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령층의 예측 선택치를 저희가 표시해놨습니다. 18세에서 29세는 이재명 43.2, 윤석열 45.3으로 윤석열 후보를 2.1%포인트 더 선택했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대의 결과 한번 볼까요? 30대는 정말 박빙이군요. 이재명 후보가 46%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5.7%니까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30대의 선택이 갈릴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만큼 초 박빙이라는 거죠. 40대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가 64.4%로 40대는 이재명 후보를 훨씬 많이 선택했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30.5%.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1%의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 윤석열 후보가 50대에서 43.6%의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앞서서 지금 40대의 예측 결과가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6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2.3%의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 이재명 후보는 35.2%의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30대와 40대에서는 50대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18세, 29세에서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으로 연령별로는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성별로 젠더 문제도 있었고 여가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예측 조사 결과 성별, 성별로는 선택이 어떻게 갈렸을까요? 예측 조사, 성별 예측 조사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바뀐가요? 성별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남성, 윤석열 47.9, 여성 46.1 지금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1.8%포인트 차이로 더 지지했을 것이다라는 채널의 예측 나왔고 여성들은 이거 47.1대, 47.2이니까 0.1%포인트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별로 완전히 지금 초접전 상황에서 남성이 윤석열 후보를 1.8%포인트 차 여성은 0.1%포인트 차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조수진 의원 일단은 연령별도 봤지만 성별 예측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채널A의 예측 결과에 대해서 맞았으면 하는 신뢰하는 편인데요. 참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곳곳에 갈등이 많거든요. 지역별로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굉장히 큰데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갈등이 벌어진 게 젠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번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 이틀 남겨놓고 여성가족부 폐지 안 된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의 표, 특히 20대 여성의 표를 가져가겠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런 채널A 예측 조사 결과라면 젠더 갈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성별 예측 결과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 의견 달아봤고 성별 예측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투표를 항상 분석할 때 지역투표, 이념투표를 얘기하는데 이번 투표는 세대별 투표였는데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30대의 투표가 어떻게 나올 건가 봤는데 이번 예측 조사를 보면 30대에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대에서는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남녀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우위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저는 선거 전략 사원에서 남녀를 갈라치기하는 것들이 마지막에는 여성의 투표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오는 그런 역효과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남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윤석열 후보를 표로 깎아먹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 암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 예측 조사가 함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남성 46.1대 47.9, 여성 47.1대 47.2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님과 민주당의 박성진 의원님의 해석은 정반대였어요. 그렇다면 예측 조수진 의원님과 민주당의 박성진 의원님과 민주당의 박성진 의원님과 함께하는 것들은